뭐 좀 기회가 돼야 잡힐 땐 뭐 이벤트가 있거나 저랑도 한 판 아실? 어? 어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GG 갑시다. 어 아하님 궁금하네요. 아하님 스타실력 지금 저 이틀 영속 0패거든요 0패에요. 지금 패가 없는 사나이라 아 저 1권 꽤 아 망했다 아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잠깐만 연락이 왔네 연락도 하면서 연락도 하면서 카톡 온 거 답장도 해드리면서 설설 아 또 이게 이게 매승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다시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종족은 풀토죠. 풀토면은 어 뭐 이렇게 오랜만에 한께만 하실래요 했는데 막 센터 99 이런건 안하시겠지 그쵸? 그런 말도 안되는 날비를 안하고 약간 세미 정성 느낌 냄새가 나니까 그거 약간 팔로우 해볼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여러분 저 언제나 어 저와 한판 뜨고 싶다 하신 분 있으면은 그 빌드 준비해서 오세요 제가 승부의 승부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는 잘 못하지만 투수는 잘 팬다 어 흐흐흐 어 트위치도 없어지는 마당에 음 추억 남겨야지 않겠습니까 저희 추억 아 정체를 좀 늦게 나갔네 수다 떤다가 어 잠깐만 뭐야 저거 왜 돌아가지? 포토러시약이에요? 수상적은데? 상당히 수상적은데? 뭐 지웠어요? 아니네? 혹시 볼까? 저 검사 어 저기서 나오는거야? 뭐죠? 서플라이비포가 부족합니다 서플라이비포가 부족합니다 아 나 마린 한 마리 찍었는데 괜찮겠지 지금 일단 N자 가볼게요 느낌이 대각 아 대각일 수도 있네요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이씨 오케이 원래 들어가죠 뭐야 반응이 빠른데? 뭐야 뭔데 이건 또 왜 막아놨지? 아 개 궁금한데? 아 뭐지? 오빠 내일 뭐해? 저요? 저요? 나 내일 뭐하지? 객 없는데? 왜? 밥 싸주게? 요 아 일단 간복이야? 아 어이가 없네 어 제가 좀 하는데? 그동안의 투스랑 다른데? 아하님 그동안의 투스랑 맛이 다른데 이거? 조금 무서울지도 사업etto 뭐 시작 예 주스랑 아 그것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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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반응 뭐야 아이 그동안의 투스랑 맛이 다르잖아 왜케 잘해 아 역시 역시 만랩 건슬링어인가 어 조금 맛이 다른데 이거 다른 맛인데 잘 싸워야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어 저길 망아놨다고 어 왜케 잘해 이싯 주기 주기 여름 하 경고 염 음 그 그렇다고 잊지 않으시니, 좋아하지 않으시니, 적당한 재생이 좋으면, 이런 원을 맞춰야 할 것 같네요. 장면이 완벽하게 세우는 거에요. 아이씨이 지겠는데? 어 왜 안 찍고 있네 어이 지겠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지금 에너온 건물이 완성된 것 같죠? 꼭 필요한 시점에 잘 됐네요 미래가 없이 플레이하고 있는데 지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부속 건물 완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거긴 건설이 안 되죠 네 표시가 되든 안되든 건설이 가능한 지역은 미를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경력을 해주시죠 좀비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выдội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시발같네 이따에 바보났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도럭ạt Fehler 미네랄이래 buying 멀 ப 툭툭 아 갑자기 대각이다 또 아기전의 판단을 무너지 않고 지면 암호가 자격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아기전의 판단이 다짐합니다 우선 정보가 잘 닿아야겠습니다 아기전의 판단은 암호가 자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기전의 판단은 암호가 자격으로 삼아 있습니다 이낙지 마세요 명령을 내어주시죠 목표 위치는 정국쯤이야 네 갑니다 명령을 내어주시죠 정국이 끝났습니다 와따 아씨 목표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목표 설정 말씀하시죠 목표 설정 stem 명령을 내어주십시오 명령을 내어주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어주십시오 명령을 내어주십시오 네 갑니다 명령을 내어주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도구 경험 말씀하시죠 대장님 미니놈 목표 설정 아, 거긴 건설이 안 되죠 네, 표시가 되든 안 되든 건설이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아군이 금격받고 있습니다 인기 중 아군이 금격합니다 잘 싸워야 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군이 금격합니다 잘 싸워야 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저 주위에 잘 맞추는 거 같아요 다섯 번째는 공격을 받은 거 같아요 5번째는 공격입니다 5번째는 공격을 받습니다 6번째는 공격을 받습니다 2번째는 공격을 받습니다 ㄷㄷ ㄷㄷ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위치는 명령을 맞춥니다 갑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위치는 이동 목표 설정 문제없습니다 어, 지금 엘르테도 안속될 것 같죠? 목표 설정에 잘 됐네요 목표 설정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히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룻 잃步 결론 풍덩 ㅋㅋ 아 이겼다 멀티가 너무 좋은거 아니? 열심히 늘리려고 하는 중 된거 같은데 이 정도면 피곤해 이 정도면 멀티가 너무 좋지 이 정도면 적극이 아군을 공격합니다 잘 싸워야 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목표 살짝 아아 공복순이 부족합니다 지금 틀리면 런티비가 저플라이 디포를 짓고 있어야죠 이것 사령관의 문제 어플 또 막혔나요? 집중해야 됩니다 목표 살짝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전진 앞장 일주일 없습니다 갑니다 여행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점 대략 갑니다 호우 그정도 아침이야 예 알겠습니다 호우 그정도 아침이야 예 갑니다 적동놀이 마구내 공격받으나 잘 싸워야며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럭 아, 저게 건설이 안되냐? 네, 표시가 되든 안되든 건설 가능한 지역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정리를 자 На 부순ード 부순estreaks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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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7